미미미노를 사랑하는 민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크리에이터 미노미네 드디어 여러분들 1주년 기념 팬미럽을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여러분들 1년이 더 됐습니다 첫 번째 영상이었죠? 곡 해설강의 콘텐츠의 개시일이 여러분들 2018년 12월 28일입니다 팬미팅 일자가 정확하게 2019년 12월 28일입니다 정확하게 1주년 기념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선릉인 더 빌딩 선릉역에서 굉장히 가깝거든요 5초 거리입니다 오후 2시에 스타트하니까요 여러분들 Q&A라든지 휴식 같은 건 풀면은 맞추시는 분들한테는 또 명품이라든가 뭐 미미미노 이용권 그런 것들이 좀 마련이 되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또 리얼리즌 터디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자세한 사항들은 여러분들 아래 이제 구글 폼에 또 나와있으니까요 그거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12월 28일날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미 미누였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